우리 벌써 배추김치 한 번 담그고 무, 깍두기 벌써 두 번째다 무는 깨끗이 깎았어요 4개에 4kg 김치를 얼마나 잘 먹는지 일정하게 썰으려면 이렇게 가운데 거 빼고 하얗게 부터 이렇게 썰어주세요 2개에 버터 1개에 괜히 버터 양쪽에 버터 nak 2개에 참기름 감자 엄마께도 과오물보다는 맛이 없겠지? 그래도 그렇게 많이 맵진 않아 견뎌하달래? 네 맛 내 맛도 아니야 흐름 두 소품 세 소품 네 소품 올리고당 올리고당 올리고당으로 재료래 이게 맛이 없잖아 소주 소주 100ml 150ml 330ml 암산 빠른데? 아직 내가 살아있네 살아있네 고가지술 담그는 거야 그냥 꽂아 넣으시면 돼요 300g 좀 통통하면 잘게 잘라야 되겠다 좀 통통하면 잘게 잘라야 되겠다 좀 통통하면 잘게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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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0g 양파 양파 생강 30g 사과 1 4분의 1쪽 잘라주시면 돼요 1개 사과 4분의 1쪽 고추 갈아가지고 섞어야 맛있어 고추 얼마라고? 300ml 100ml 100ml 물 2컵 2컵 3컵 1컵 1컵 2컵 양념이 굳어서 같이 넣어가라고 합니다. 양념은 이것만 먹어도 맛있겠다. 당근 주스 같아 안 먹을래. 고춧가루 섞여야해. 마늘 2스푼, 3스푼, 4스푼, 5스푼. 마늘을 완전 패대기 치는. 고춧가루 300ml인데 다 안 넣어야겠다. 150ml만 넣어보고. 양념이 될 것 같아. 고춧가루 1스푼. 내 느낌상 다 넣어야 돼. 다 넣어야지 이제. 빨갛게 하려면 안 넣어야겠다. 300ml. 1호는 나만큼 바삭할 수 없어. 엄마는 이렇게 색깔 봐가면서 넣으려고 하면 되지. 보면 탁 하면 나와야. 이제 색깔이 요정도 넣어야 되겠구만. 이제 다음에 니가 김치 해라. 알았지? 없었던 일로 해. 이제 한 시간 절였어요.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왔어요. 더 오래 절이면 더 좋아요. 시간 관계성만 한 시간만. 날씨가 아쉬우esenagt 고춧가루 1스푼 맛있겠네. 아이고 맛있겠네. 이분들은 며칠 먹어야 돼? 바로 먹으면 돼! bom, 이거라! 익어서 먹으려네. 이래서 먹으려면 요즘 날씨가 많이 덥지도 않거든요. 한 이틀 이따가 안되겠네 실어놔서 자기 입에 맞게끔 익어야지 쉰거 좋아하시는거는 한 이틀 그럼 하루 아삭아삭 맛있다